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 쏘이다 하구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갑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닮아 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 살펴봤던 오병이어가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구별된 다른 사건임을 우리가 내일 말씀해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 안에서 사명자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앞에서의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좀 더 본문 다지게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항상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이 없고 이번에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2절이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들이 나와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이미 3일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었어요 즉 이들은 어떤 무리였냐면 갑작스럽게 나왔던 무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약한 곳에 고창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왔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던지 이제 사흘이 되었고 이제 각자의 길로 갈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와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육체적 연약함을 채움을 받은 이 사람들의 또 다른 부분도 채워주시길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항상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정해놓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가정이나 교회와 사회가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곳은 정말 가정적이야 참 정말 식구 같아 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 이후에는 각자가 준비하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공연 같은 것을 보러 갔을 때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주차를 어디에 해야 우리가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주차를 하는 것은 그 곳에 참여한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얼마나 생각하고 왔을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나흘 오히려 더 많은 기간을 지내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흩어질 때 각자의 준비에 따라서 뭔가 다른 상황이 있는 것은 각자의 준비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회에서 보는 관점이죠 여기까지는 내 영역 하지만 그 이유는 각자가 준비한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각자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 이것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를 볼 때 특히 교회가 규모가 되면 기관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시스템이 생기다 보면 각자가 자기 파트만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좋은 조직이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란 굉장히 힘든 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왜? 교회는 어떤 보상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의 이해에서 이루어져요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교유를 주거나 어떤 보상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기본 정신에서 벗어날 위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인데 그 자원하는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까지도 채워주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양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 모습은 항상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연약한 것을 고치시면 됐지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들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맥상통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또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어떻게 해요? 다르지 않아요 왜? 이거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 지금 이 말씀에 참여한 사람들 이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상황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점이 많아요 내가 익숙하거나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게 더 적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경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폭풍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둔해져 있어요 왜 둔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상고했지만 결정적으로 무엇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나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4절에서는 동일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것이 둔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자기의 믿음의 확신이 더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던 건 무엇입니까?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고 믿고 그 일이 행해주고 그 일이 경험되고 그 일이 선포되자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자신의 역사가 되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이방인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가까이 있는 사람 더 잘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리더 교육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말씀의 리더로서 훈련받고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말씀에 가까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위기 때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여건만 바라보게 될까요? 나에게 이미 주신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적인 여건이나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데 더 바쁠까요? 우리가 교회가 새로운 도전이나 위기가 있을 때 한 마음이 되느냐 한 마음이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느냐 아니면 내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느냐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의 기록이 성경에 자주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얘기하세요 다시 똑같이 깨닫게 하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미리 가지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떡은 일곱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나누어 주게 하세요 나누어 주게 하세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들은 약 4천명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세요 이 이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적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죠 어떤 성격에서 달라요?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믿고 나와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과 동시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병인의 기적을 보고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왕으로 삼고 싶어 하고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좋다고 생각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사회의 투표랑 비슷해요 이 사람이라면 내 사상을, 내 꿈을, 내 뜻을 성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온 거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을 얘기하고 영적인 회복과 죄에서의 구원을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이미 준비해서 3일이나 함께 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들을 흩어보낼 때 즉 이들을 파송할 때 그들이 기지나여 지치지 않도록 채우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데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본문 다지게 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군중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어디에 있었나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3일이나 지내고 있었고 광야에 있었어요 즉 이들은 준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를 통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복음을 향하여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들을 돌려보낼 때가 됐어요 이들을 다시 파송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 때 지칠 것을 염려하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여쭈나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어봐요 이 일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이런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미리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먹이시나요? 축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주게 하세요 5번, 이 사건, 6장의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본문의 중심사상 서론 부분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대가볼리 지방 갈릴리 호수과에서 4천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으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영육에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극리를 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4천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을 5천명을 먹이신 사건 중 6장의 사건의 재탕이라고 보고 예수님께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이루시기처럼 보이기 위해서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먹은 숫자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요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은 상대가 주로 유대인이었지만 4천명을 먹이신 사건은 대상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쓰인 재료도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은 물고기 익투스였고 4천명을 먹이신 사건은 작은 생성 익기디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재료가 다른 것을 성경에 분명히 적어놓고 있어요 나물떡을 거둔 도구도 5천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는 바구니 코미노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4천명을 먹이신 사건도 광주리 스피리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나타난 거지만 두 사건이 서로 다른 것을 이 두 가지 사건이나 보고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두 번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죠 자 그렇다면 공통점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고 감당하지 못한 일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건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보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이곳에 동참하고 있는 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이 실패하거나 막히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취되고 성공하고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적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일 때는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미리 주셔서 준비시키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기록은 무엇인가 바르게 나아가야 돼요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5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해요 하지만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오늘 본문은 3일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군중들이 음식이 없기 때문에 기진할까 염려하여서 행하신 기적이란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라 그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주목적은 인간의 궁핍을 채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기적은 예수님이 궁핍을 채우시기 위한 것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영적인 것만 채움받으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도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물질이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도 꼭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세요 그런데 우리가 채움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보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어요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사명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무엇 하겠어요? 예수님께 3일간 배운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선포하고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왜 양육하셨어요? 이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는 항상 사명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도 주고 찬양의 능력도 주고 봉사의 능력도 주고 때로는 물질의 능력도 주고 신유의 능력도 주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은사가 우리의 마지막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능력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이 사명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원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은사가 여러 가지인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덕, 성령의 덕을 이루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덕을 이루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은사가 끝이 아니라 무엇이 끝임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열매가 끝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은사는 다양해요 하지만 이 은사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먹임을 받았다 채움을 받았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열매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젠가 지금 제가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진행 중에 있는데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라는 것을 통해서 십계명과 팔복과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강의를 준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도 언젠가는 이 승리한 삶 책에 실커나 또 동영상 강제로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 능력을 받았는 아니냐는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항상 결과는 무엇이다?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걸 아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 것은 무엇이다? 열매 맺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자기 양이신 우유를 층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상태로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항상 저한 인격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물론 그러면 항상 무엇에 집중하게 하세요? 영적인 풍요로움에 영적인 열매에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우리에게 나눠줄 때 나타난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였어요 이들을 먹여서 기지나지 않게 돌려보내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나를 보는 것이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자랑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허무한 삶이 될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겠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볼 때는 허무할 뿐이거든요 왜 사케오가 회개하고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길 원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우리가 받은 능력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과 평안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더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대상에게 실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육체적인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육체적 연약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낮은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혈병 걸린 여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안진뱅이들, 낯병 걸린 사람들 다 모였어요 비방과 저주의 대상이라고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친과 회복에 항상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예요? 줄인 것을 채우셨어요 즉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보내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채워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가치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는가로 그 가치는 측정돼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풍요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러나요? 열매로 드러나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크냐 작으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것은 사실 이것은 순종에 의해서 결정되죠 내가 충성함으로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충성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고 무엇에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 누가 복되고 형통한 사람입니까? 전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에는 전도서 5장 18절과 에베소서 4장 28절이 기록되어 있고 박요일 목사님이 가장 자주 인용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10편 128편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화가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즉 수고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것을 수행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육체적 연약하 나자진 자의 회복 줄인 자를 채운 이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10편 128편 2절에는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여 내가 수고하여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게 복된 거예요 건물주가 되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새 받아서 먹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가 한국 사회 유행어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고 선망의 대상으로 하죠 물론 건물을 가지신 모든 분들을 비난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건지 알고 잘 쓰는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수고하여서 먹고 채우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저교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나누고 결단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특히 교회는 가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적 귀관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는 가정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줍니다 어떤 것이 때로는 교회가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가정들이 많으면 회복돼요 때로는 교회가 연약하여도 가정이 연약하여도 건전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으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서로가 시너지 작용을 익혀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놀랍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심정으로 대해야 됩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욱더 이 사랑의 역사가 커야 돼요 작은 교회는 더욱더 깊이 있게 이것이 나눠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1차적으로 내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내 영역, 다음은 너 내가 너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을 갖다 떠 먹여주고 계시죠 질질 흘려도 계속 먹여주고 계시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그룹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불심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이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살게 했으라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영혼도를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왕으로서 돌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채워야 될 사람, 돌봐야 될 사람 이 대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